꽈나물 국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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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정말요? 와우 맞았어 사랑채가 클까요? 안채가 클까요? 항상 안채가 큽니다 사랑채가 큽니다 사랑빵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? 사랑빵의 다른 이름 사랑빵의 다른 이름 사랑채의 다른 이름 딱 좋네 진짜 예쁘다 어우 좋아 응 들어오지 말래요? 아 올라가도 되는데와 좋네 여기 안에 들어간도 된대요 너무 좋아 괜찮다 여기 재밌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들어간 거구나 딴 쪽에 없어서 딴 쪽에 없어 보기네 딴 쪽에 올라가면 딴 쪽에 없어서 딴 쪽에 없어서 딴쾌하고 딴 쪽에 붙어서